이 파워블루는 어떤 스펙인가요? 지금은 굉장히 센스있는 파워블루를 만들어냈어요. 지금 순간적으로 골이 딱 뜨니까 한번 잡았다가 베트를 밑으로 툭 털어 트리는 그런 느낌의 커트를 해냈거든요. 만약에 처음부터 본인이 승인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아마 베트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. 더더 올렸습니다. 오른쪽으로 오익스톡 쫓아갑니다만 키를 완전히 넘깁니다. 주자룸으로 자신을 탐구까지 오늘도 매콤한 맛 행사발 크게 황성빈의 타격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강합니다 스코어 3대0 황성빈의 1타점 추가적 시선루타 롯데가 탑점차 합성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배트가 나왔을 때 몸쪽이었는데 이 오른쪽에 이 팔꿈치를 다 피지 않고 바로 짧게 돌리면서 장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한 타격에 빠른 발이 다미가 되면서 부스터 부정 황성빈이 3루까지 어느새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즌 6번째 3루타